지금 이 장면은 감씨를 발화 전에 휴면 타파 겸해서 모래와 혼합해가지고 휴면기를 타파하면서 시압발화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작업입니다. 이렇게 고운 모래 세균이 감지되지 않은 깨끗한 모래로서 혼합하여 여기 이렇게 담아서 이거를 좋은 실에 보관하여 파종 시기에 직파를 하면 시압이 발화가 잘 되는 방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 과정을 철저하게 해야만이 감시가 발화가 잘 되고 휴면 타파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 농원에서는 감시 휴면 타파를 하고 있는 작업 과정입니다.